네 아니 오늘 출근도 늦고 정신 똑똑히 차려야 될 거에요 어 우리 부서에 인턴사원이 오기로 했습니다 아 근데 이 인턴사원 왜 아직도 안오는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엑소 부서에서 온 카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그래요 네 근데 혹시 누나라고 불러도 될까요? 회사에서 누나? 누나? 나야 게이득이지 누나라고 부르도록 해요 아 근데 왜 늦었죠 첫 출근부터? 아 케이크 사온이라 늦었어요 아 케이크를 사왔다 네 혹시 케이크 드신거 아니죠? 난 태어나서 케이크를 먹어본 적이 없는걸요? 한번 마시나 볼까요? 어 이건 잘 열리는군 네 자 음 정말 맛있는데요? 아 칠칠맞게 어 입에 묻었잖아요 아 입에 묻었어 입에 묻었어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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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겠다 아 선배 잠시만요 선배 잠시만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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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 잠시만요 무슨 일이죠? 너 잠깐 이리 와봐 여기는 회사야 그리고 넌 인턴이고 인턴이면 인턴답게 행동해 그리고 도현 선배 넌 보지마 왜요? 저 선배 좋아기라도 해요? 근데 어쩌죠? 저도 첫눈에 반했는데 아 아 자식이 씨